네 안녕하세요 나라라 쥐돌이 어 추석이죠? 곧 있으면 그래서 추석 맞이 2, 3알루 랜덤박스 이벤트 랜덤박스 획득 미션을 수행하고 랜덤박스 받아가겠습니다 자 하나씩 하면서 보여드리면서 이제 할게요 자 출석도 하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소리가 클 것 같아 일단 도전 과제 받구요 출석도 해주고 룰렛도 돌려주고 상점 먼저 갈게요 상점 선수팩 짜잔 양희지 양희지 이거 그거 되나? 양희지 자주 나오네요 강민호 강화가 되나? 안되네요 5일 남았네 카드가 똑같아야 되는구나 자 도전 과제 뭐가 또 됐네요 보상 받구요 한 김에 자 전부 다 받고 200만 골드 까고 카드깡도 좀 하구요 88 이상 좋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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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필 최영필 투수 그러면 자동 라인업을 돌리면 최영필이 들어갈거에요 승리조로 감사형 빠지고 최영필 들어갔어요 스킬 풀카운트일 때 9위구속이 플러스인데 오 BBBBC 이런식으로 됐네요 간지영필 중계S 능력치 좋아요 이게 얼마라고 1700만원짜리였나 그랬어요 아무튼 사실 랜덤박스 뽑으려고 했는데 1700만원짜리 최영필 뽑았으니까 여기서 녹화 한번 중지하고요 유튜브 올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기까지요